충남 생활체육회가 2014년도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. 충청남도 생활체육회가 2014년도 첫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 한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충남 생활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도내 시군의 생활체육회 대의원 등 64명이 참석했습니다. 충남 생활체육회는 총회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채용, 공공스포츠클럽 육성, 생활체육광장 운영 등 17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9% 증액된 23억 5947만 원을 확정했습니다.